물 절약 물을 절약해야 하는 거야? 그럼!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야 정말? 우리나라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한강, 낙동강, 금강 등 큰 강도 많아서 물이 부족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윌, 넌 알았어? 여기 적힌 글 좀 봐 우리나라는 리비아, 파키스탄 등 일부 사막 국가와 같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82리터로 사막 국가와 같이 우리도 물 부족 국가라고? 그래, 우리 정말 물을 아껴 써야 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1인당 하루에 물을 282리터나 사용한다니 그래, 282리터는 1리터짜리 생수 282병만큼이잖아 정말 많은 양이지 우리 반 친구들 30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일까? 30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을 구하면 하루에 282리터씩 사용하니까 282 곱하기 30을 계산하면 돼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응, 내가 설명해 줄게 윌, 수모형 좀 가져다 줄래? 먼저 282를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282 곱하기 3은 846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으니까 다들 알고 있지? 응 846을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846의 10배를 하였을 때 수모형의 수는 어떻게 될까? 음, 수모형의 각각 10배를 하면 1000모형이 8개, 100모형이 4개, 10모형이 6개가 돼 맞아, 따라서 282 곱하기 30은 8,460이야 282 곱하기 30과 같은 세 자리수 곱하기 몇십의 계산은 세 자리수 곱하기 몇을 계산한 다음 0을 한 개 붙이면 되는구나 응, 그래서 우리 반 학생 30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8,460리터야 우리 모두 물을 절약해야겠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? 물을 조금만 마셔야 하나? 아니야,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좋은 일이고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? 예를 들어 우리가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거나 비누 칠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씻고 샤워 시간도 조금만 줄이면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물을 절약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걸 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래 그래, 윌! 우리도 같이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